혼자서 갔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 난 그게 좋았어 오늘도 어김없이 밤하늘 보며 생각에 잠겨있어 갈수록 이해한 가는 이들만 하나 둘 만하자가 이상하다 우리 둘인 아까 분명히 봤는데 어딘가 비어있는 것만 같은 기분에 이해 못하겠어 이런 건 배워본 적 없어 무슨 진심에 대한 단계는 너 난 그냥 외울래 외울게 널 아까 분명히 봤는데 난 모자란 것 같아 알고 싶어 널 난 그냥 외울래 진심에 다음 단계가 뭐야 진심에 다음 단계가 뭐야 알면 너도 날 이해할 거야 정말 난 그대로 널 보려해 난 단지 너랑 너무 많이 안 비었기 빠져 나보다 생각보다 너를 너무 많이 전해주고 싶은 때는 뭐 갈수록 이해한 가는 이들만 하나 둘 만하자가 이상하다 우리 둘인 아깐 분명히 봤는데 아깐 분명히 봤는데 어디가 비어있는 너만 같은 기분에 이해 못하겠어 이런 건 배워본 적 없어 진심에 다음 단계가 뭐야 진심에 다음 단계가 뭐야 진심에 다음 단계가 진심에 다음 단계가 진심에 다음 Tanzan 진심에 다음 kisses 진심에 다음 진실이 hopeful 아멘